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9월 평가원이 열렸습니다. 네, 많이 기대했고 많이 어떻게 나올까 사실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결과는 이제 나왔네요. 네,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뭐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시험이 100점의 빈도는 굉장히 많은 그래서 뭐 어떻게 킬러를 이렇게 또 쉽게 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어중간한 2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아마도 15번부터 시작해서 15, 16, 17, 18, 19 여기서의 어떤 태도가 올바르지 못했을 때 굉장히 또 거기서의 압박감이 좀 컸을 거예요. 그래서 킬러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는데도 알지를 못하네. 아니 킬러가 쉬우면 뭐예요? 이런 거죠. 이런 아마 형국이 벌어져서 생각보다 극과 극을 아마 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험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엄청 쉬운 게 맞습니다. 네, 엄청 쉽게 나온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컷은 그래도 아마도 88하고 90이 그 사이, 사이선에서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1컷 자체가.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아마도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밑바닥을 받쳐주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더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최근 경향이라는 것 자체가 문항에 대한 선입관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설사 15번이 안 풀릴지라도 패스 하셨어야죠. 바로 그게 안 보였다면 패스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아유, 문제 반드시 모여? 있거든요. 물으면 돼요. 너 누구니? 물으면 반드시 그 단서가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험 역시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야? 문제가 왜 이렇게 의미도 없고 왜 이렇게 계산만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치.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봐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하고 보면 평관이 헛도록 문제를 절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빠른 길이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한 건 언제나 평관의 원칙은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변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그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 제한된 시간에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남은 기간 또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겠죠. 연습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상 구평이라는 시험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선생님 생각으로 좀 아쉬웠던 이유가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지진대비용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었던 그 지진대비용을 강제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넣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어그러진 느낌이 있어요. 전문항에 대한 어떤 배치도 그렇고 사실상 만들어놓은 걸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쟁여놨다가 또 작년 지진대비용을 내년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그 여파가 좀 컸을 것 같아요. 문항 자체만 놓고는 사실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인 그런 아마 밸런스나 아마도 문항에 대해서 어떤 여기에 왜 이런 문항이 있지? 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어쩌면 평가원이 고의성을 가지고 일단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정적으로 구평이 이렇게 될 거니까 수능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단정 믿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수능은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구평이 이렇게 나왔지만 구평에 대한 이런 경향도 염두에 두면서 결국 우리가 기존 우리가 생각했던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어떤 그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걸 또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문항 하나하나를 보고서 선생님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시험 출연하고 고생 많았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지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구평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구평이 열리고 나면 매 시간, 매 분, 매 초가 정말 수능에 직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소중하게 아낄 수 있어야 되고 되게 좀 더 알찬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1순위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구평 해설부터입니다. 구평 해설부터 좀 제대로 좀 알아가자. 그래서 뭔가 경행이 바뀌고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놓은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 모르면 위기가 닥치면 정의를 묻고 그리고 문제 안에 있는 어떤 소재들에 대한 관계를 묻고 그래서 어떻게든 근거 있게 내가 이런 행동을 취했다면 너 문제에 어디로부터 근거가 있니? 아니 교과서에 배웠던 어떤 개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취했니?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오키! 이런 거죠. 오키오키 하면 그때는 당당한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오키오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닌 거야. 연습할 때는 아닌 거야. 실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최후의 수단에서는 어쩔 수 없죠. 밀고 들어가야죠. 실전에서는 정 모르겠으면 최후의 수단에서는 뭐 가야죠. 최후의 수단에서는. 하지만 최선의 선택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같이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인 총평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문항을 통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